The Student Service Building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 빌딩에서는 위버스테이트에 입학하는 것부터 졸업하는 것까지의 모든 중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. 2층에 위치한 The Admissions Office는 여러분의 입학 지원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학의 성적 증명서에 대한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. 그 옆인 The Cashier's Office에서 여러분은 등록금이나 여러 요금 등을 직접 낼 수 있습니다. 물론 여러분의 이 위버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돈을 낼 수도 있어요. 우리는 이 방법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더 추천해요. 그리고 그 아래인 1층에는 The Financial Aid와 Scholarship Office가 보조금, 작업 연구 자격, 대출, 장학금, The Dream Weaver 프로그램 등에 대한 도움을 줄 거예요. 홀을 가로질러 The Registrar's Office는 이름 변경, 군대 관련 서류들, 여러분의 위버 스테이트 성적 증명서 복사본, 그리고 졸업과 같은 기록 변경에 대한 도움을 줄 거예요. 또한 1층에 위치해 있는 The Student Success Center는 The First Year Experience Class, General Studies Major, 혹은 다른 교육 자문을 위한 알선 등에 대한 질문에 좋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곳입니다.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The Health Center에서 학생들은 무료로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, 독감 예방 주사, 처방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위층에 있는 Carrier Services는 직업이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, 직업 박람회나 이력서 작성 방법에 대한 워크샵을 주최하기도 합니다. 그 옆에 위치한 The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Services Center는 학생들이나 가족들을 위한 단기 상담, 위기 개입, 휴식, 명상 그룹 등을 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합니다. 이 빌딩에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The Dean of Students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빌딩에는 The International Student Center, Services for Multicultural Students, Servic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, 그리고 LGBT Support Center가 있습니다. 이 오피스들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상담을 해주는 것인데요. 특히 여러분에게 특정한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오피스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연결을 해주고 또 여러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자원과 재원들이 이곳 위버스테이트에 있습니다. votes for the